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보면 4번이 밀어치기 계산법과 밀어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4번 터치하고 이것이 밀어치기 계산법인데 이 계산법을 응용해서 치는 배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전자체계는 있는데 당구박사의 앱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생략을 했네요. 4A가 어디에 있냐면 공 모으기 중에 밀어치기 빨간 공을 두텁게 밀어치서 여기에 다시 오게 해서 공을 모을 수 있습니다.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 첫 번째 빨간 공을 자르는데 그 자른 원호의 절반 지점 이곳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데 원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면 되는데 12시 방향 2팁 이상의 상단 단점으로 부드럽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쳤을 때 다음 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. 연습장에 따라서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밀어치기 계산법대로라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을 노려서 쳐야 할 지점이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니까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될 텐데 이러한 배치를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은 두 번째 빨간 공이 가깝기 때문에 더 두껍게 맞히더라도 지점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걸 알고 있겠죠. 그러면 밀어치기의 계산법보다도 더 두껍게 친다는 것은 이렇게 갈 공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더 두 번째 빨간 공 쪽으로 공이 오면서 더 좋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죠.